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클래스 정액과 전문의 이남규입니다.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다 잘 아시죠? 근데 이 두 분은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다른데 이 두 사람한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퇴행성 관절념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인들이 관절념을 알았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위인들의 삶 속에 숨어있는 관절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주실록에 따르면 조선의 왕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태종은 이 견비통, 우리 어깨통 중에 있었고요. 세종은 관절통증을 알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을 알았던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이었는데요. 그 질병을 나열해보면 너무 많습니다. 당뇨, 눈 쪽의 질환도 있었고요. 방광염, 신장염, 피부염, 천식 등 정말 다양한 질환을 알았는데요. 특히 20대부터 그를 괴롭힌 것은 바로 무릎의 통증이었습니다. 지금 추정해보면 무척 이른 나이에 퇴행성 관절념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퇴행성 관절념은 노화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조기 노화, 이른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퇴행성 관절념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젊은 퇴행성 관절념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대, 30대의 퇴행성 관절념 환자는 10년 전에 16만 5천명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20만 2천명으로 22%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25%가 늘어난 50에서 60대 관절증 환자와 비슷한 증가 속도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종대왕이 젊은 시절부터 관절념을 앓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의 밥상을 한번 보실까요? 흔히 우리가 임금님 수라상 하면 안 부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면 진짜 잔치상이 따로 없죠. 조선시대 왕들은 하루에 5차례 12첩 반상과 간식 등 호화로운 식단을 챙겨 먹었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식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무엇보다 이 세종대왕은 소문난 고기 덕후였습니다. 이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밥상을 먹었으면 우리가 운동이라도 열심히 좀 해줘야 하는데 이 세종대왕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냥이나 체력단념보다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책을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과식에, 운동 부족에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비만해지고 이 무릎에 전해지는 하중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서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의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킨 원인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앞서 이 세종대왕이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힌트가 되는데요. 우리 사극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양반들이 책을 읽을 때 서서 읽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하고 읽죠? 양반다리를 하고 읽죠. 이 세종대왕이 책을 읽으면서 즐겨했던 이 양반다리가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릎 주변에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 관절 주변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키고 그러다 보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무릎 관절의 건강을 저하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양반다리 자세는 다리를 이렇게 교차하는 과정에서 그 신경에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퇴신경이나 이 좌골신경 등이 압박을 받게 되면 통증이나 절임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세종대왕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릎 관절염의 원인과 예방법이 보일 것 같은데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육식위지의 수라상보다는 소박한 밥상 그리고 관절 건강을 악화시키는 나쁜 제세를 피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알았던 또 다른 위인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세종대왕처럼 먹는 걸 즐기고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기를 즐기진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탐험을 즐긴 그야말로 평생을 부지런히 활동한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가 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의 직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콜럼버스의 직업은 탐험가이면서 선원이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으로 14살부터 배를 탔다고 하는데요. 1451년에 출생해서 1506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465년경부터 시작해 적게는 30년에서 많게는 40년 가까이 배를 타고 생활을 한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 번쯤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다녔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의 배 위에서 흔들리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은 어떻게 되죠? 팔자걸음이나 우리 안장걸음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몸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우리가 무게중심을 낮췄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음걸이가 무릎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발을 안쪽으로 향하면서 걷는 이 안장걸음은 무릎관절의 안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해서 무릎관절염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고 밖으로 향하는 이 팔자걸음은 고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은 습관이기 때문에 한 번 이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고 하면 배를 타지 않고 육지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바른 자세로 걷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콜럼보스의 퇴행성 관절염은 잘못된 걸음걸이가 만든 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킨 그의 또 다른 원인으로 신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운동화가 아니라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그 가죽신발의 밑창은 운동화처럼 충격을 흡수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탐험가이다 보니까 걷는 양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충격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신발을 신고 오래 걸었다고 하면 관절건강에 무리가 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선택은 관절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절건강을 위해서 신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밑창이 단단하지 않고 앞쪽의 유연성이 좋아서 구부러지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굽 높이가 높은 것은 대부분 다 관절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죠? 반대로 너무 낮은 플래시슈즈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 신발이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아키레스건이 과도하게 긴장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행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뒤꿈치, 발꿈치를 감싸는 부분이 없는 블러퍼라고 하는 신발인데요. 사람들이 신기, 벗기 편해서 많이들 신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발목관절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중요한 관절인 발목관절, 무릎관절, 고관절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걸어야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해줘야 되죠. 몸을 최대한 쫙 펴고 목과 가슴, 배, 허리가 일직선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눈의 시선은 전방에 약간 15도 정도 상방을 보면서 턱은 약간 살짝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닿을 때는 뒤꿈치에서 발바닥 앞쪽으로 순서대로 닿도록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이 발바닥에 골고루 전달되어 안정된 걸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인들도 피하지 못한 퇴행성 관절염, 여러분들은 생활습관을 바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키십시오.